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시집.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렛츠고. 기장님 어디 계세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구나. 버드랑? 아이고, 여기 현장 스타네, 스타. 버드리가. 버드리 왔어요. 아, 우리 버드리. 버드리라고 그 드라마의 강아지인데 다리가 부러졌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마침 아시는 구조대 분이 있는데 그분 통해서 병원을 소개받아서 저희 버드리를 수술 시켜서 퇴원 시켜서 가는 길이었죠. 버드리, 버드리. 이 다리에 내 지분이 있어, 이제. 내 지분이 제일 많아. 이게 저 강아지가 굉장히 스태프분들한테 사랑을 받아갖고 수술비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진짜. 이 드라마 팀은 버드리 하나로 다 뭉쳤어요. 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이고, 아빠 만났어. 아빠 만났어. 버드랑. 고생했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고생했어. 괜찮아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 너무 보기 좋다. 방금이랑 똑같이 하면 돼. 인성권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 씨. 따라오는 여기. 맞네, 맞네. 라인 하나 있는데 웬일이야. 센스가, 센스가. 하나씩 딱 집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비타민 씨잖아요, 또 저게. 애들 어떻게, 괜찮대요? 너무 좋대. 어떻게, 다들 잘해서. 교통사고 난 거. 인기 많으시네요. 사람을 먼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님이. 나도 진짜 그거 물어보고.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애완과 자녀를. 70%를 보내주고 나머지 갖다가 셀픔비 내고. 완전 인싸시다. 그냥 사람들 볼 때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용기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상담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들어주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잘생겼다. 감독님이 굉장히 유쾌하시네요. 센스가 있으신데. 감독님이 시원하게 현장 분위기 이렇게 해주시는. 1월 4일 액션. 1월 4일 액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저런 눈빛이. 어, 좋아. 딱 좋아, 지금. 딱 좋대. 한 번에. 어, 소름 돋았어. 자, 마스크 바로 왔어요. 기쁜가 봐. 신박한 청년으로 돌아갔어요. 하아. 그거 왜 그래? 그거 왜 그래? 빨간, 아이, 까만 펜으로 하면 안 돼?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시, 지. 갈게요. 시, 지, 인형. 시, 지, 인형.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에게 갈게요. 나오는 것부터 갈게요. 액션. 입 모양과. 지금 똑같은 걸 여러 각자에서 찍는 거죠, 지금? 와, 구리구리 뱅뱅 아닌 것 같아. 어, 오케이. 됐죠? 아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거 양식이네. 밥 잘 먹고 있어요? 가끔. 네. 우리 이제 올해 전 참지에 나오게 됐어. 고마워. 고마워. 화이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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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 준비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유유이. 유유이 사장님. 네. 저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정 경기 힘들었어. 아유.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 마지막 신. 데이 마지막 신. 네. 점심 드셨어요. 네. 점심 드셨어요. 네. 고. 겨드랑이요? 뭐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컨디션 제일 조절 잘해야 됩니다. 공간 관리 잘하고. 아니 쉬어요. 얼른 쉬어요. 나는 이제 퇴근할 거예요. 고생해요. 고생해요. 대부분 잘 보시고. 네. 예뻐졌어요. 어. 어. 땡큐어. 아니에요. 어. 그럼 여기가 아닌 집 밖이야? 오빠. 고생해요.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 사ocket public사 대부분留言이에요. 여기에서 clic을 currentlyία요. 한글자막 by 한효정